이게 정말로 최악의 습관이예요 그래서 저는 치팅을 하지 마시고 리피드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참 저도 다이어트 된 김에 상탈을 해봤어요 보여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회 끝나면 이제 없어질 이 몸 많이 담아두려고 상탈 좀 했습니다 혹시라도 보기 불편하신 분 계시다면 잠깐만 참아주세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저지르는 일곱 가지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시죠 첫 번째 인바디를 너무 많이 잰다 인바디라는 게 뭐예요? 체성분, 체조성을 검사하는 도구죠 근데 이 인바디를 맹신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인바디는 참고용이에요 오차도 있고 엄연하게 정확하게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입니다 근데 인바디 맨날 재면서 근육이 빠졌네, 체지방률이 어떠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오르거나 내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5%네 나는 3%인데 몸이 왜 이러지 이런 걱정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A라는 사람이 체지방이 10%이고 B라는 사람이 체지방이 5%일 때 5%인 사람이 훨씬 더 다이어트가 많이 돼 보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나 신체 길이, 수분 보유량 이런 거에 따라 몸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너무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냐, 올랐냐, 줄었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바디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거나 너무 고무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산소 운동에 너무 의존한다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을 체중 감량으로 많이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번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5개월, 6개월 하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유산소 운동 10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도 15kg 정도의 감량을 했고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유산소 운동을 안 해도 체중을 충분히 감량할 수 있고 체지방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 달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만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지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꾸준한 운동에 따르는 영향입니다 식이조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유산소 운동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식욕을 좀 더 복도 두고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만으로 감량하시는 분들은 근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번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이라는 숫자 나와서 말인데 3대 영양소를 두루두루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고 그죠?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만 먹고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해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만 구성하는데 또 정작 지방은 잘 안 먹는 거예요 기껏해야 아몬드 몇 알 이렇게 집어 먹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3대 영양소 균형이 깨집니다 너무 단백질에만 편중된 식사가 되거나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해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지방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서 호르몬 수치를 낮추게 되거나 또는 우리 뭐 손톱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체조성에 반드시 또 필요한 이 지방이 부족해지면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3대 영양소 꾸준하게 필요한 만큼 잘 챙기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장되는 탄단지 비율은 5대 3대 2예요 이거를 잘 지키시면 다이어트 하시기 문제없을 겁니다 너무 줄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무 적게 먹어요 자 너무 적게 먹는다의 기준은 저마다 달라요 개별화된 식단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2000칼로리 먹었어 그러면 저랑 전혀 다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아 나 2000칼로리 먹으면 살 빠지는 줄 알고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될 때도 있죠 내가 필요한 열량이 얼마큼인지 잘 파악하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기간 그리고 적게 먹는 기간을 두시면서 오래오래 다이어트 장기화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실수하시는 다섯 번째 실수와도 연관이 됩니다 바로 다섯 번째 실수? 너무 다이어트를 단기간만 한다 다이어트는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데도 장기전이라고 그러죠 마라톤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다이어트 역시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장거리 달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있는 장거리 달리기예요 100m 전력질주하듯이 달리셔야 되는데 달리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그렇게 쉬셨다가 다시 또 100m를 전력질주하셔야 돼요 자 그 100m가 쌓이고 쌓여서 몇 킬로미터가 됐을 때 비로소 다이어트는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장기전인 거 잊지 마시고 전력을 다해서 하시되 잠깐 또 중간에 다이어트 브레이크 걸고 다시 또 전력을 다해주시는 반복된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은 또 건강하고 예쁜 몸매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실수 잘못된 치팅 자 우리가 치팅데이 또는 치팅밀이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마구잡이로 먹는 그런 식사 습관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만 어떤 분들께서는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마구잡이로 정말 먹습니다 하지만 치팅은 마구잡이로 먹는 거를 의미하긴 하는데 다이어트할 때 치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팅을 하지 마시고 리피드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리피드라는 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느라 많이 줄었던 열량과 탄수화물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다시 늘려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열량을 늘리거나 너무 많은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늘리게 되면 다이어트를 오히려 역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된 예를 들면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1.5배에서 2배 정도 먹되 지방을 많이 줄여주시거나 거의 먹지 않는 방법이 열량을 많이 높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할 때 1500에서 1800칼로리를 드셨다고 칠게요 근데 치팅한다고 3000, 4000칼로리를 먹게 되면 당연히 남는 잉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크고 다이어트 기간을 더 늘려버리겠죠 열심히 뺀 거 다시 너무 쉽게 채우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서 딱 필요한 만큼 해서 약간 더 여유 있는 열량과 탄수화물을 넣어주시고 지방 섭취를 주의하기 위해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치팅 또는 리피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지방 섭취를 많이 줄여줄 것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더 여유 있게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운동 전에 식사하는 습관 자 이거는 다이어트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인데 운동 강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공복에 운동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면서 최대한 운동 직전에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최악의 습관이에요 뭐 근성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망칠 수도 있는 행위예요 배가 빵빵한 채로 운동하시는 거는 소화기관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그 혈액 공급을 막고 운동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운동 시간이 또 짧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번에 제가 잔소리 했었죠? 운동 시간 줄이라고 그게 또 그 이유입니다 운동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시면 식사 텀이 잘 맞아 떨어져요 3시간에서 4시간 텀으로 먹기 때문에 운동 2시간 전에 식사하고 운동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완료한 다음에 바로 또 식사를 해주시는 습관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또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적게 먹기 때문에 금방 소화되고 공복감을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느낍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7가지 실수를 범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조금만 더 하면 드디어 대망의 대외고 이 지긋뜨긋한 거의 6개월간의 다이어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인 다이어트로 멋진 몸에 만드시고요 또 때로는 다이어트 브레이크 또는 다이어트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정상화된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 뭐랄까요 뭐 되게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간 반드시 한번 달콤한 열매를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맛보기 직전입니다 어우 침고요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츠피 채널의 휴지크 선수 김승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